안녕하세요 수민의 텃밭입니다 어우 시끄럽죠 옆에서 풀을 베고 있어서 시끄러워요 저희 이제 고구마를 캘려고 해요 캐고 여기다가 마늘을 심으려고 저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캘들 때는 조금 나왔는데 얼마나 나올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잘 замечьт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르긴 하네요. 근데 해가 쫙 나야 은혜들이 빨리 마릴텐데 우리 고구마 캐기는 날씨가 좋긴 한데 다 캐가고 있습니다. 글도 많이 심어가지고 더 조금 나오려나 했는데 그래도 많이 심어서 한조개씩 달린것도 있고 안달린것도 있는데 어떤거니 정말 잘 달렸어요. 지렁지렁 달려가지고 크기도 이렇게 쪼그르게 이렇게 나있고 이제 여기다가는 마늘을 심어야죠 홍산마늘 종글을 콩마늘 잘 달렸다. 잘 달렸다. 오호 흰가 나와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게 해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 해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정통으로 찍혔네 큰거를 이제 닦았습니다. 오 이거는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대왕 고구마다 대왕 고구마가 마지막을 장식하네요. 우와 다 캤습니다. 아이고 이거 한줄 키우면서도 이렇게 힘드니 정말 농사짓기 힘듭니다. 아 다 캤어요. 하루 아 저희 혀 저녁 일 wij 일 일 일 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